오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3년간 또는 5년간의 뉴스 및 공시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1차적인 목표는 재무자료에 없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2차적인 목표는 투자를 위한 호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1단계와 3단계에서 말씀드린 미래의 단기 순이익 예측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에 미래의 단기 순이익 증가 예측치를 발견한다면 미래의 PER를 쉽게 계산하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는 기업의 내부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금감원 다트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호재와 악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재 뉴스와 악재 뉴스 한 24가지를 여기 기재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승전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아야만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